승훈이 보러 오라는 여러분들 안녕 어우 여기는 진짜 여기는 아주 세계적인 친목 도모를 창이구나 글로벌 하다 댓글 창이 음 안녕 하이 나 영어 잘 못하니까 하이 이거 지금 와이파이로 잡고 있거든요 어 안녕 안녕 잠옷에 토끼 머리띠 했는데 어때 흠 거기도 그때 마닐라에서 마닐라에서 어떻게 갔지 차 타고 아니 마닐라에서 또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차 타고 배 타고인가 진짜 배 타고 들어갈수록 이동은 힘들지만 진짜 바다도 예쁘고 좋죠 굿굿 굿굿 지금까지 지금까지 내가 친구들 친구들 만나다가 여기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연결이 너무 불안정하길래 우리 사이의 연결을 방해하는 주파수들을 여기서도 방해가 되나 나도 보고싶단다 나도 보고싶단다 미쉬2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토끼입니다 땡큐 프리티래빗 여러분들 여기선 잘 보여요? 하트하트 여긴 잘 돼 아까보다 나아요 아 그래 내가 뭐 대기업이 중요하겠니? 우리 인서들이 중요하지 대기업 따윈 뭐 이제 뭐 아무렇게 되든 너네만 날 잘 볼 수 있으면 난 그걸로도 만족한다 다행이다 그래도 여긴 잘 보이니까 여기가 근데 더 대기업일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페이스북인데 우리 글로벌하게 친구들 잘 보이나요? 오랜만에 라이브방송 라방 나는 요즘에 뭐 아까 했던 말 또 하자면 음 12시에 젖게 12시에 나는 요즘에 집에서 쉬기도 하고 되게 마음을 편하게 살려고 잘 지냈어요 음 우리가 맨날 일만 하면서 일에 대한 생각만 일에 미쳐서 살 순 없잖아요 네 제 인생을 좀 보살피기도 하고 몸도 많이 망가져 있었는데 휴식을 취하면서 몸도 회복하고 잘 지냈습니다 다음 머리 색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이게 입으로 입으로 대답해줄게요 랜덤이야 댓글이 어 올라오는 댓글도 있고 안 올라오는 댓글도 있어 음 이건 또 그런 단점이 있네 이승훈 이승훈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 할까?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난 뭘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근데 나도 한단 말이야 29살 나도 가수로서 물론 뭐 성공이라면 성공이고 또 많은 경험들 정말 이 나이 때 동년배 친구들에 비해 많은 돈도 벌어보고 뭐 해봤겠지만 또 나도 고민해 난 또 뭘 하면 좋을까? 뭘 잘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 아직은 현실적으로 이런 고민을 우리는 스스로 해야겠죠? 다 잘해?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 팔로우분들 응원해 주십시오 저의 앞날을 그리고 여기 댓글 쓰고 이거 보고 있는 친구들도 내가 다 응원해 줄게 뭐가 선배님이야 우리가 늘 응원해? 고맙다 다 본인 이름 써봐 내가 응원해 줄게 옷도 자요 이거 랜덤으로 뜨니까 본인 이름 안 올라와도 서운해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름 얘기해 주면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응원타임! 치어리딩 무조건 응원해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좋아하고 행복한 일을 고다이 화이팅 고다이 화이팅 우리 다이 음 좀 무성의하게 자기 이름 세 글자만 딱 써서 보냈네 응 예린이도 화이팅 푸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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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푸르미는 푸릅푸르게 화이팅 윤진이도 화이팅 소윤이도 복학 야 복학생 넝걸러 파워 화이팅 홍여림 화이팅 잘자요 잘자요 밤이다 잘자요 유진이 유진이도 화이팅 화이팅 해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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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람공팔 여기 아이디에도 해람이네 서현이도 화이팅하시고 미희 잘 될거야 영서 화이팅 야 이거 그래도 천천히 올라오니까 내가 이름을 이렇게 또 읽어 줄 수가 있다 화이팅 화이팅 잠 rest well 잘 쉬고 있습니다 잠옷을 입고 올 오리 오리도 화이팅 몽순이 화이팅 몽순이 몽순이 강아지인가 유투 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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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나도 화이팅 인서봉 지현이 지현이 지현이도 화이팅 다들 힘내라 응원할게 진짜로 너네가 이 방송을 이렇게 봐주는 것처럼 이 밤에 들어와서 재현이도 화이팅 내 걱정해주고 뭐 물론 뭐 말로만 응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나는 진짜 이런 우리 초등학교 육학학생 때 선생님이 항상 우주의 기운이라는 소리를 했어 그 약간 싸이비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뭔가 항상 이 말의 힘으로써 그래서 이 우주의 기운을 통해 뭔가 전해진다 라는 그런 정말 싸이비 같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잠깐 꺼졌는데 어디까지 제가 얘기를 했죠? 어쨌든 우주의 기운이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그거 100% 믿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이 말의 힘이 나는 거는 맞는 거 같아요 좋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어 그런 영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로서라도 그런 마음으로서라도 저한테 충분히 닿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건강하고 어 테이 케어 오빠하고 음 좋은 일들만 더 생길 거라고 믿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마워요 진짜 내가 이렇게 한국말로 떠들어도 음 이렇게 응원해주는 우리 해외 어 팔로워 인사들까지 고마왕 그래 열심히 살자 그리고 때론 대충 살고 유형화 화이팅 매번 열심히 살고 열심히 부딪치면서 살 필요는 없어 스테이 헬티 오케이 화이팅 굿나잇 아리가또 페이팅 선아 we understand 땡큐 사람이 맨날 어떻게 열심히 살아 허채은 재훈 재훈아 오빠가 응원할게 아루 화이팅 we are waiting for you 컴백 컴백 컴백할게 remember to wear 마스크 오케이 마스크 꼭 끼고 잘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흠 야 이거 훈훈하다 밤에 근데 이제 좀 자야겠다 음 자훈이도 그래 자훈이도 잘 지내고 있지 고맙다 이제 오빠는 자러 간다 신짜오 힘냅시다 사양 이번에 내가 아시아 투어를 돌면서 정말 각 나라별로 외국어들을 많이 공부했고 많이 배우면서 재밌더라고 그래서 그런 또 좀 더 그 많은 아시아권의 나라들을 좀 더 공부하고 그런 그들의 이런 문화와 언어들을 좀 더 배우는게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공부할게 싸양 고마워 싸양이 자기야였나 그죠 오케이 또 만나자고 조만간 음 이게 잘 안 끊기네 음 도희야 또 만나자 또 내 마음이 또 언젠가 동하는 그날 또 만나러 올게 춤도 추고 춤을 좀 춰야돼 난 춤을 안추어 평소에 춤을 좀 춰야되는데 춤을 추는 걸 좋아하는데 춤추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근데 하물며 이 브이앱을 하는 아 브이앱이래 미안하다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도 더 쉽지가 않아 이렇게 이런걸 한다라는게 정말 살면서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어려워 시간 지날수록 시간 지나 내 생각날 때면 인정 세이마